자, 서츄어! 그룹스와이! 예. 요즘 근데 자주 듣는 노래나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거 있어? 나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듣는다. 좋다. 민규 형은? 나는 넬라 판타지야. 나는 넬라 판타지야. 진이 형 군고구마 먹을래? 준이 형 군고구마 먹을래? 먹고 있어. 먹고 있어? 나 형 군고구마 먹러 그렇게 좋더라. 어, 고구마 좋아. 에이징 웃는 거 아니야, 저 정도면? 저거 우는 거 아니야, 저거? 야, 어디서? 소리 안 내서 괜찮아, 소리 안 내서 괜찮아? 정한이 형, 아니, 폼스 형. 형,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? 나 소공이. 예능을 바라지 마. 너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? 나도, 나도, 나도. 야, 너 진짜 재미가 없다. 야, 근데 난 거기 나왔는데. 어디? 거기 망고. 망고. 형 어디 중 나왔는데? 나? 응. 나는 안 나왔어. 난 솔직히 이거 안 나왔어. 나 누가струмент. 저녁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 시작. 하나, 둘. 저는 솔직히 김국 선배님 야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호랑나비 음 한 마디도 빈대떡신사 할 때 가장 그 무대에서 컨셉을 잘 살리는 분은 누구인 것 같아? 빈대떡신사? 나 아니야? I'm gonna do it 저기 계산은 표시형 아닌가? 저기 계산은 저기 계산은 저기 계산은 아니 뭐 왜 잡았어요? 저기 계산은 한번 된장찌개하는 거로 해줘요 저기 계산은 할머니 된장찌개 해달라니까 얘 우는데? 번호니 고기 드셔야죠 고기 드셔야죠 왜 위험한 사람 있어? 이러면 또 자기들이 터진다니까? 아이씨 니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만하고 아이씨 니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만하고 이러면 또 자기들이 터진다니까? 아이씨 니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만하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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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시작할게요 눈 감아 오케이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야 우리 네 명이서 한 명 몰아가올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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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 디에잇이 디에잇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그냥 디에잇이네 디에잇이네 어 갑자기 디에잇이었는데? 옆에서 쩝쩝 뜨는 게 약간 맨 처음은 난 디에잇 형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야 그러면 그러면 디노 죽이자 야 그러면 그러면 디노 죽이자 그러면 디노를 죽이자 야 넌 디노야 그래서 누구 죽일 건데? 아니면 또 더 억울하게 우지를 갑자기 죽이는 거야 너네 다 너네 다 죽일 거야 나는 조슈아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 조슈아 아 뭐야 똥초기야 똥 진짜 똥초기야 조슈아 뭐냐 죽이고 싶은 사람 손 덜어주세요 조슈아 조슈아 첫 번째야 죽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노 죽일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단차라네 디노 반장 선고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변론을 해주세요 어차피 전 판 하지도 못했는데 첫 번째 판인데 한번 봐주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조사할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네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침이 왔습니다 내가 죽었지 선량한 정한이가 죽었습니다 봐봐 내가 말했잖아 눈빛이 달라 봐봐 내가 아까 하나 둘 셋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마피아는 또 죽일 상대를 골라주십시오 자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었지 똑똑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쟤 뭐야 뭐야 니가 가요계를 흔들 순 있어도 마피아 판을 못 흔들어 왜 호시 양쪽만 죽겠니 단순해 머리를 쓰지 못해 머리를 쓰지 못해 야 진짜 쟤는 그냥 나도 머리를 써 마피아는 죽일 사람 그리시오 야 그려줘 뭔지 알지 어 그려줘 나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서 마피아 없는 거 같아 뭐 뭔 소리지 너 없는 거 같아 3초 안에 말 못하면 바로 너 죽일 거 내가 경찰 할 때 그랬거든 3 그러니까 2 역시 내 말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 너 어디가 의사인데 너 사과 너 사과 에이 죽여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나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침이 찾았습니다 우진이 형이 좋았습니다 우진이 형이 좋았습니다 우진이 형 의심하고 있었는데 대박이다 머리 못 쓰는 애가 아니 아니 나 너무 억울하고 머리 못 쓰는 애 내가 지금 발칙한 너무 귀여운 내가 너무 치욕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야 얘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 이랬어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진짜 여러분 알잖아 근데 나 지금 약간 호신이 형이 더 신뢰가 넌 취했어 아니 근데 갑자기 이상한 선수 치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 바보야 너도 마피아님 오 자 내가 처음에 디에잇을 의심했어 야 치욕 밤이 왔을 때 확인했는데 얘가 아니었어 그리고 얘가 계속 경찰이래 아니 나도 왜 아니 아니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형은 이 말을 믿으면 5년 안에 사기당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 너는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마피아 하면 나 보이잖아 내가 마피아 한 거는 지금 보여 아니 나 5년은 아니었어 5년 정도는 아니었어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나 할아버지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자 모두 눈 감아주시고요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나 진짜 야 알겠습니다 네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경찰은 나들지 말아주십시오 경찰은 준형 가자 깔끔하게 준형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손을 빨리 만들어요 사진을 많이 들어주세요 아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어디 싶어 말아요 묶고 더블로 가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소초 뷰플라인 세븐티넷 TTT